Hazpie 마이처 깐 자 해피 VHS 키틴 tam jaka? 21 apple 收u I'm happy diplomacy 미니저 깐아 리카 Baht heck thai 여러분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solo 저 무대를 한지 벌써 3년 반이 됐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. 난 저 팀홍 억지 않더라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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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진짜 좀 보고싶었어요? 저 팀홍 억지 않더라구요. 진짜... 태국을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도 늘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네네, 어... 코로나에 인해서 공연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어... 사실 올 라운더라는 콘서트를 이번에는 하게 됐는데 왜 올 라운더인지 아시죠? 올 라운더 자... 가수 낙롱 싱어송라이터? 낙땡 플레이 낙땡 플레이 폼 영화 넌 낙렙 기타카 앤 피아노 앤 댄서 프로듀서 제가 올 라운더입니다 저는 올 라운더입니다 낙롱 플레이 소리듬어 오늘이 올 라운더 투어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올 라운더 투어의 마지막이에요 태국에서 올 라운더는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오늘 끝까지 계속 소리를 질러 주셔야지 계속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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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라운더를 위해서 제가 옷을 좀 갈아입겠습니다 일단 롱스펑 리연 Xin다 하아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? 다교가 뭔지 알고 있어요? 내가 맥락을 아시겠죠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떻게 해요? 하와이? 하와이 방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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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미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